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 고3 6월 모의평가 화학원 해설을 맡은 박주원입니다. 정말 긴 시간 동안 시험 보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무엇보다도 수능을 출제하는 평가원에서 우리한테 제시한 첫 번째 수능의 리허설 6월 모평이었기에 더욱더 긴장된 상태에서 시험을 치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결과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 결과에 이리 비할 필요 절대 없고요. 오늘의 약점을 앞으로 공부 방향을 똑똑한 전략을 세워서 나의 강점으로 만들어 나가는 공부를 해나가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까지 잘 도착할 수 있을 테니까요. 우리 조금만 더 힘내서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공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해설을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는 물질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문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바로 선택지로 내려가면 되죠. 이런 문제들은 기역본에서 뭘 묻고 있냐면 기역으로 제시된 에테는 탄소화합물이다 라고 묻고 있습니다.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해서 거기에 수소라든지 산소라든지 할로젠 원소들이 공유 결합으로 결합되어 있는 공유 결합 화합물을 우린 탄소화합물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C2H4C가 포함되어 있는 탄소화합물이 맞습니다. 기역번 정답이고요. 니은 번에서는 아세트산 니은을 물에 녹이면 당연히 수영에게 액성 물어봤겠죠. 염계성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세트산이에요. H플러스를 내어놓아 탄성이 되겠죠. 그다음 디귿번 에탄올을 묻힌 솜으로 피부를 닦으면 기화죠. 기화 뭡니까? 액체에서 기체되는 기화는요. 바로 흡열반응에 해당되는 흡열반응이다 라고 해서 디귿번 맞고요. 조금 더 읽어서 피부가 시원해진다 라고 하는 결론까지 읽으면 더욱더 흡열반응이 확실해진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답은 기역 디귿 두 개 맞아서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됐던 1번 문제였습니다. 2번으로 넘어가면 화합물 AB와 그다음에 CD를 화합 결합 모형으로 나타내었대요. 왼쪽에 있는 것도 그렇고 오른쪽에 있는 것도 그렇고 전부 다 양이온과 음이온의 결합으로 형성된 이온 결합 화합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림을 보고 각각이 어떠한 원소를 얘기하는지 혹은 어떤 이온을 얘기하는지 적고 문제를 풀면 된다. A의 E 플러스입니다. 두 개의 전자를 잃어서 10개가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A는 원래 누구였다? 12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었던 12번 마그네슘이었다. 그럼 A, B, C, D 이렇게 적어놓을게요. 나는 마그네슘이었어. 그다음에 B는요. 전자 두 개를 얻어서 10개가 표현되어 있으니까 나는 원래 8번 전자 8개였던 산소였어. 그다음에 C는요. 전자 하나 잃어서 열한 10개가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는 나트륨이었겠구나. 마지막에 D는요. 하나 얻어가지고 10개가 되었으니까 원래는 9번인 플루오린이었겠죠. 자 왼쪽에 표현되어 있는 그 물질은 MZO라고 하는 이온 결합 화합물을 표현을 한 중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NAF를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문제 읽어볼게요. 기업번에. A부터 D에서 이주기 원소는 두 가지다라고 묻고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죠. 이주기 이주기 바로 B와 D가 이주기에 해당되는 원소들로서 기업은 맞는 설명이 되고요. 니은번에 A가 비금속이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A는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 그리고 나트륨 이런 애들은 금속이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 자 마지막 디귿번에서 묻고 있는 바는 BD2는 이온 결합 물질이다라고 묻고 있습니다. BD2는 OF2예요. 비금속 원소들끼리 공유 결합을 통해 만들어진 화합물이죠. 이온 결합이 아닙니다. 정답은 기역번 하나만 맞는 1번에 있었습니다. 간단했고요. 3번으로 넘어가서요. X와의 Y2를 넣고 반응을 완결시켰을 때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화학반응 전과 후에 변하면 안 된다라는 것들 확인해 주셔야 되겠고요. 몇 대 몇으로 이러한 물질들이 만나서 생성물을 얼마나 만들어냈는지 즉 개수를 구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한번 써볼까요? 이게 X고 이게 Y면요. 지금 현재 XY라고 하는 분자겠죠. 그 다음에 얘는 Y2라고 하는 분자일 겁니다. Y2고 얘는 XY를 나타내고 있는 중이에요. 반응 전의 모습이고요. 반응 후에는 얘는 뭡니까? XY2죠. 얘는 지금 XY2라고 하는 생성물질을 나타내고 있는 중입니다. 어떠한 상태를 봤냐면 XY는 반응 전에는 두 개가 있었는데요. 반응 후에는 없어요. 두 개가 모두 생성물을 만드는데 사용이 됐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생성물질에 해당하는 XY2가 몇 개 만들어졌냐면 두 개 만들어졌대요. 그러면 반응에 참여하는 XY와 만들어진 XY2라고 하는 생성물질 앞에 있는 계수는 몇 대 몇? 1대 1이구나. 반면에 또 다른 반응물의 하나였던 Y2는요. 세 개가 있었는데 반응 후에 두 개가 남았습니다. 몇 개가 반응에 참여했죠? 한 개가 반응에 참여했죠. 이들의 계수비대로 적어보면 2XY 그다음에 Y2가 2의 XY2가 됩니다. X의 원자수 및 Y의 원자수가 딱딱 떨어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문제를 뭐 읽어볼게요. 기억번에 전체 분자수는 반응 전과 반응 후가 같다. 그럴 수가 없죠. 지금 이 반응식을 써도 알고요. 아니면 이 분자수를 세어봐도 알 수 있겠죠? 5에서 4로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요 반응은 계수대로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면 하나만큼 감소되는 반응이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고요. 감소했습니다. 다음 니은 번에 생성물의 종류는 한 가지다. 지금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고 두 종류가 있다고 해서 생성물이 두 개인가 보다라고 하시면 절대 안 되죠. 얘는 남아있는 반응물에 해당하는 Y2를 표현한 것이고요. 생성물질은 XY2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한 종류가 맞는 거예요. 니은 번에 한 종류다라고 했으니까 정답이 되고요. 디귿 번에서는 사몰의 XY2가 생성이 되었을 때 반응한 Y2의 양은 2몰이냐. 계수의 관계가 곧 반응의 몰비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얘가 사몰 생겼을 때 반응한 Y2의 양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계수가 몇 대 몇이죠? 1대 2가 되니까 2에 해당하는 것이 4야. 그렇다면 1에 해당하는 것은 2가 맞겠지. 디귿 번 정답이다. 답은 니은 디귿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4번으로 올라갈게요. 다음은 학생 A가 수행한 탐구 실험입니다. 문제를 끝까지 읽은 다음에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학생 A의 탐구 과정 및 결과와 결론이 타당할 때 기억과 니은으로 적절한 곳을 골라주시오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가설 극성 공유 결합이 있는 분자는 모두 극성 분자야라고 가설을 세웠어요. 물론 저거 읽으면서도 아닌데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겠지만 그래도 이 학생 A가 수행한 탐구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극성 공유 결합이 있는 분자를 찾고 각 분자의 극성 여부를 조사를 한 거예요. 그다음에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뭐 H2O라든지 NH3 너무너무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극성 공유 결합을 하면서 극성 분자인 쌍극자 모멘트가 영이 아닌 분자들 적혀져 있고요. 기억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극성 분자를 나타내고 있대요. 니은 번이 극성 공유 결합을 하면서 분자의 극성 여부가 무극성이니까 극성인 공유 결합이 있는데 분자 전체로 봤을 땐 쌍극자 모멘트가 영이 되는 무극성 분자가 여기에 들어가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결론 가설에 어긋나는 분자가 있다. 그게 뭐야 요런 거죠. 극성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데 무극성인 분자. 그래서 가설은 옳지 않다. 이 학생 A가 한 요 모든 과정이 다 타당하다라고 했었죠. 자 정답을 골라볼 거예요. 일 번 그다음에. 이 번. 일 번이랑 이번이랑 삼 번에는요. 각각 기억에 무극성 분자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오 투. 아주 대표적인 무극성 공유 결합을 갖고 있는 무극성 분자가 되겠죠. 요런 애들 기억으로 올 수 없고요. 그다음에 삼 번도 보시면 CF4인데. 탄소 원자 기준으로 해서 네 개의 똑같은 F 원자가 정사면체의 대칭 구조로 있죠. 따라서 극성 공유 결합을 갖고 있지만 무극성 분자에 해당하는 예가 되기 때문에 기억에 극성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럼 정답은 사 번 또는 오 번이 될 거예요. 사 번에 사 번 오 번 둘 다 기억에 HCL이 들어있는데 얘는 너무너무 맞는 설명이죠. HCL 극성 공유 결합을 하는 극성 분자가 맞습니다. 삼각자 오멘트의 합이 영이 아니고요. 그다음 니은으로. 오투랑 CF4가 각각 사 번이랑 오 번에 있는데 왜 사 번이 정답이 되지 않냐면 우리는 지금. 극성 공유 결합이 있는 분자면서. 그래서. 무극성인 거. 이 지금 가설에 어긋나는 분자 이렇게 매칭을 시키고 있는 중이죠 근데 사 번처럼 니은에다가. 오투를 쓰게 되면. 요 뭐야. 무극성 공유 결합을 가지면서 무극성 분자인 거죠 그래서 오투는 올바르지 않고요 우리 오 번 보기에 있는 CF4죠 CF4가 바로 니은으로 들어가야 되는 올바른 얘가 되는 거예요. 정답은 HCL과 CF4가 짝이 지어져 있는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평소에 잘 알고 있었던 개념인데요. 이렇게 문제의 형태가 조금 변형돼서 나오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실수할 수도 있어요. 잘 읽으면서 끝까지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는 아마 보면서 우리 수능 특강 교재에 되게 비슷한 거 있었는데 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I2 아이오딘이죠 읽어봅니다. 25도 C에서 밀폐된 진공용기에 I2 솔리드 형태 고체에 아이오딘을 넣은 후 시간에 따른 I2의 G 기체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ET일 때 거기다 밑줄 쳐야 됩니다. ET일 때 동적 평형에 도달하였다라는 말이 쓰여져 있어요. ET 여기가 평형입니다. 그리고 문제에 또 어떤 조건이 있냐면 B가 A보다 크고 얘네들은 다 0보다 크대요. B A 0이다. 자 그럼 많이 했어요. 이거 지금 고체 상태의 I2를 넣은 것이죠. 승화 반응이 왔다 갔다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럴 때 I2의 기체 형태가 되는 상태가 되는 양은 당연히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증가하겠죠. 평형 전보다 평형 후가 더 많 평형 그리고 평형 이후가 평형과 평형 이후는 똑같이 봐주시면 되겠죠. 평형 전보다 평형일 때가 더 많은 양일 테니까 B가 A보다 크다고 했어요. I2의 가스의 양이 여기가 더 많대. 그렇다면 시간 T는 평형 전을 뜻한다. 시간의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평형에 도달했죠. 그렇다면 그 뒤는 평형과 똑같이 해석을 해주시면 되니까 X는 B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기역 번에서 묻고 있는 바는 X가 A보다 크냐라고 묻고 있어요. 기역 번에 그죠. B가 A보다 크죠. 근데 X는 B죠. 그러니까 기역 번은 맞는 설명이 되는 것이고요. 니은 번엔 T일 때. T는 여기 평형 전일 때를 뜻해요. I2 기체가 I2 고체로 승화되는 그 반응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럴 리가요. 그럴 수 없죠. 가역 반응에서 우리가 상평형 동적평형을 규정을 짓는 겁니다. 열심히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다음 디귿 번에 이 T일 때 이 T가 뭐죠. 평형에 도달한 그 상태였었죠. I2가 이. 기체가 고체로 승화되는 거 그다음에 고체가. 기체로 승화되는 속도. 자 속도가 중요한 거죠. 속도는 일이다. 그렇죠. 그게 동적평형의 정의였었잖아요.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서 마치 겉으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평형. 그게 바로 동적평형의 정의였었죠. 따라서 디귿 번은 맞는 설명이 됩니다. 답은 기역 디귿 두 개 맞았습니다. 삼 번에 있었네요. 첫 번째 페이지가 끝났습니다. 자주 출제됐던 그런 유형대로 나왔지만 제가 아까 사 번에서 하나 언급드렸던 게 평소에 잘 알던 되게 쉬운 개념인데 문제의 형태 이렇게 탐구 수행으로 나오면. 뒤를 문제를 제대로 읽지 않고 실수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이외의 나머지 문제는 평소에 나왔던 거랑 거의 똑같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일 번 같은 경우에는 항상 여기 화학의 유용성이라든지 탄소화물과 화학 반응에서 출입하는 열이 항상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선택지로 같이 통합돼서 나왔었었죠. 그 경향을 그대로 반영해서 이번 유월 모평에도 출제가 되어 있고요. 화학 결합 모형으로 나타낸 것도 늘 변하지 않고 이러한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우리 학평에서 봤던 문제처럼 3번 문제도 거의 유사하게 출제가 되어 있는 것 확인할 수 있었을 거예요. 5번 문제는 아까 언급드렸었죠. 물론 모평 학평도 마찬가지지만 이번 수능 특강 연계 교재에 굉장히 연계성이 높은 자료 거의 유사한 똑같은 자료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수능 특강이라든지 수능 완성에서 다루는 그런 자료들 핵심 개념들을 이렇게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질 테니까 조금 더 똑똑하게 꼼꼼하게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덧붙이면서 첫 번째 페이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6번으로 넘어갑니다. 표는 원소 W부터 Z로 구성된 세 가지 물질의 분자에 대한 자료이다. 그다음에 얘네들은 순서 없이 CNOF를 나타내었고 분자에서 모두 옥택규칙을 만족한다. CNOF 가지고 조합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원작과 전자 수의 합이 나와있네요. 그러면 적어보는 거죠. CNOF입니다. 원작과 전자를 원이라고 쓸게요. 14족, 15족, 16족, 17족. 조개 1의 자리 숫자 18족을 제외하고 조개 1의 자리 숫자가 꼭 원작과 전자의 개수를 의미를 하니까 뭐부터 출발할까요? YZ3부터 출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Y가 세 개의 공유 결합을 할 수 있는 원자 그다음에 Z는 하나의 공유 결합을 할 수 있는 원자가 오게 되면 YZ3라고 하는 분자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누구겠습니까? 세 개의 공유 결합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디다 쓸까요? 공사삼이 1이니까. NF3. 이 이십육이라고 하는 것은 오 더하기 칠 곱하기 삼. 오 더하기 이십일이니까 이십육인 것이었겠죠. 그래서 Y랑 Z가 결정이 났어요. Y는 질소였고. 그다음에 Z는 플루오린이었어요. 그럼 나머지 W랑 X는 C랑 O. C랑 O. C는 네 개의 공유 결합을 할 수 있고 O는 두 개의 공유 결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CO2를 나타낸 거겠죠. W가 C가 되고요. 그다음에 X가 O가 됩니다. 여기서 나타내는 원자과 전자 수의 합 기역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W가 지금 C였었죠. 사 더하기 노란색으로 쓸게요. 사 더하기. 그다음에 X에 해당하는 건 십육 쪽 원소였죠. 그럼 육 곱하기 이니까. 여기는 십육 이렇게 적어놨어야 했을 거예요. 나머지입니다. YL이죠. 그다음에 WC죠. Z는 F죠. 이거는 지금 CNF를 나타낸 거다. 한번 써볼게요. CNF. 비공유까지 한번 나타내 보았습니다. 중심 원소인 탄소에 뭐가 없어요. 비공유 전자쌍이 없죠. 중심에. 그러면서 양옆에 원자가 두 개 왔으니까 전자쌍 반발 원리에 따라서 직선 형태 백팔십 도를 만들어낼 거예요. W 중심 원자가 지금 W니까 이 C라는 것도 맞는 상태였었고 십육도 계산 한번 써놓을까요? 물론 안 하고도 풀 수 있었지만 오 더하기. Y에 해당하는 것이 오 더하기. 그다음 W에 해당하는 것이 사 더하기. Z에 해당하는 것이 칠. 구 더하기 칠의 십육 맞죠. 한번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런 절차로 해봤습니다. 기역 번에 엑스가 플로린이냐라고 묻고 있는데요. 엑스는 누구였어요? 엑스는 산소였습니다. 그래서 기역은 틀렸고. 니은 번에서는 YWZ의 비공유 전자쌍의 개수는 사다. 제가 그래서 사실 그렸거든요. 하나 둘 셋 네 개이다. 맞죠. 니은 번 정답이고. 디귿 번에 기역에는 십육이 들어간다. 계산 잘해놨죠. 디귿도 정답입니다. 답은 니은 디귿이었고요. 4번에 있었습니다. 뭐 이 주기에 특히나 뭐냐. 이 주기에 했는데 옥택규 측은 안 좋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바로바로 CNOF를 가지고 조합했던 그런 문항 유형 그대로 출제가 되어 있었어요. 7번으로 갑니다. 금속의 산하 환원과 관련된 문제였는데요. 전화량 보존된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여기 있는 숫자 대입해서 풀어주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자 금속 양이온이 A의 3플러스짜리가 5N개가 녹아있는 수용액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B 금속을 넣었어요. 근데 반응이 일어났대요. 금속 B가 A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이었나 봅니다. 삼 N을 넣었는데 이 삼 N이 모두 반응에 참여하여 전부 다 이온으로 산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B의 N 플러스. 그러면 개수 그대로 삼 N개가. 산화돼서 나왔겠죠. 지금 요 기역이랑 니은은 둘 중에 하나라고 해요. A와 그다음에 B의 N 플러스 중에 하나씩을 나타냈다. 순서 없이 표현이 되어 있는 상태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어찌 됐든 상대값이건 뭐건 간에. 기역이랑 니은이 지금 이 대 삼 혹은 삼 대 이의 비율 요 숫자의 비율을 가질 수 있는 경우는 언제가 그러냐면. A의 3 플러스 전화가 지금 3 플러스 짜리죠. 그죠. 그럼 전화에 반비례하는 값으로 몰 B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2 대 3으로 반응에 참여했다라고 치면 전화의 B가 A 대 B가 3 대 2였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 표현이 되겠습니다. 삼 대 이니까 여기가 B에 이 플러스 짜리가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여기가 A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확인할게요. 전화량 보존돼야 되죠. 양전화 보존대로 할게요. 십오예요. 십오 N 또는 십오라고 쓸 수가 있겠고요. 삼 삼은 구 그다음에 이 삼은 육 요건 볼 거 없죠. 십오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상대 값으로 표현되어 있었지만 사실 3 더하기 2 하면 이거 5고 그다음에 B 3에 넣어준 거 다 산화되면 이거 3 이 숫자 그대로 그냥 써도 됐던 문제였었죠. 정답을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A의 3 플러스가 환원제로 작용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A의 3 플러스는 자기가 환원됐죠. 그러면서 B를 산화시켰습니다. 산화제로 작용하였다라고 해야 되고요. 니은 번에 기역이 B의 M 플러스다. 그렇죠. 정확하게는 B의 E 플러스라고 쓸 수가 있겠고요. 디귿 번에 N은 3이다가 아니고 N은 2다라고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N값이 이거 A의 산화수와 같은 3과 같을 때 그다음에 A의 산화수 3 그다음에 B의 전화 B의 산화수가 1일 때 계산을 해보시면 3 대 2의 비율이 아니고 3 대 3, 3 대 1, 1 대 3 이런 비율이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을 거예요. 정답은 2번에 있었습니다. 다음 8번으로 넘어갈게요. 이 형태도 우리 수능특강에 굉장히 유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2, 3주기 바닥 상태예요. 2, 3주기 바닥 상태 원자들의 전자비치에 대한 것이고요. 기역이랑 니은은 S 오비탈과 P 오비탈 중에 하나를 나타내고 있대요. 각각 원자 번호는 Y가 X보다 크다. 이건 언제 쓰는 조건일까요? 처음부터 쓰는 조건은 아니겠죠. 일단 경우의 수를 한번 써본 다음에 실제 Y가 X보다 큰 것을 위치를 시켜주면 되는 부분일 것입니다. 해볼게요. S랑 P 오비탈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여기 3인데 내가 이거를 S 오비탈 이걸 P 오비탈이라고 두고 2, 3주기 안에 포함을 시키려면 S 오비탈의 전자가 실제 3개이면 안 되겠죠. 그렇죠? 3개가 들어가는 건 리튬에서 끝나는 건데 P 오비탈까지 전자가 들어갈 수가 없겠죠. 이 비율이 0이 아닌 어떤 숫자가 있다라고 하는 건 P 오비탈에 전자가 들어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 삼 이거를 뭐 사라든 육 육으로 한번 불려 볼게요. 육 분의 뭐 사 이렇게 될 텐데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어떻게 S 오비탈의 전자가 여섯 개 있는데 P 오비탈 네 개밖에 안 채워지겠습니까? 삼 주기까지 넘어갔으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니은이 누구고 P 오비탈에 들어있는 것이고 기역이 S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 수를 나타냈구나. 삼 분의 이 삼 분의 이 똑같아요. 그럼 하나는 육 분의 사에 해당하는 이 주기의 네온일 것이고 하나는 구 분의 육에 해당하는 삼 주기의 십 오 족에 해당하는 인이 되겠죠.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Y의 원자 번호가 엑스보다 크대요. 둘 다 삼 분의 이인데 원자 번호가 더 큰 Y가 삼 주기의 십 오 족 원소인 P가 되면 되는 것이고 정확하게는 이게 구 분의 육이었겠죠. 여기가 이 주기의 십 팔 족에 해당하는 네온이 되면 되겠구나. 육 사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오랑 삼 표현되어 있는 것은 P 오비탈에 다섯 갠데 S에 세 개 이런 건 말이 안 되죠. 이거 불려가지고 십 분의 육을 만들어내게 되면 십 육 번에 황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겠네요. 기역 번부터 풀어봅니다. 이 주기 원소는 한 종류다 한 가지다 삼 주기 십 오 족 삼 주기 십 육 족 이 주기 열 여덟 족 기역 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니은 번에 엑스에는 홀 전자가 존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홀 전자 있나요 없죠 일 영 일 이 삼 이 일 영으로 끝납니다 홀 전자는 영. 나 홀 전자 세 개 나 바닥 상태에서 홀 전자 두 개 니은에는 엑스가 없다고 했으니까 맞는 설명이죠 그다음 디귿 번에. 홀 전자가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틀린 설명이죠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이니까 그다음 디귿 번에. 원자가 전자 수는 y 가 z 보다 많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y 는 15 족 이니까 원자가 전자 다섯 그 다음에 야는 16 족 이니까 원자가 전자 수 여섯 이에요. 그럼 지가 y 보다 많아야 되겠죠 디귿 번은 거꾸로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틀린 보이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기역 하나 맞아서 1번 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사실 이 삼 주기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여기 나와 있는 숫자들을 배수를 해서 보시면 충분히 네온 이랑 인을 위치를 잘 시킬 수 있었을 거에요 하나하나 다 적어보는 것도 물론 문제를 푸는 게 도움은 되겠지만 지금 같이 명확하게 똑같은 숫자가 이렇게 나왔을 때는 내가 원래 알던 거 그대로 외웠던 거 그대로 적용해서 풀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다음 9번으로 올라가서요 동의원소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표는 x의 동의원소에 대한 자료입니다 자 동의원소가 뭡니까 일단 원자의 번호는 같아 원자 번호가 같다는 건 양성자의 개수가 같은 것이죠 양성자의 개수는 같은데 중성자의 개수가 달라서 그 합에 해당하는 질량 수가 서로 다른 관계를 우린 동의원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양성자 수가 같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좀 더 읽읍시다 x의 평균 원자량이 m 더하기 이 분의 일이었다고 나와 있고요 a 더하기 b는 백이다 그럼 자연계에 원자량 m짜리 x랑 원자량 m 더하기 이 짜리 x만 있었다는 거야 a 더하기 b가 빼기 백이라는 사실은 자 a 퍼센트 b 퍼센트 뭐 a 대 b의 비율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m짜리랑 우리 수직선으로 한번 해볼까요 m짜리랑 m 더하기 이 짜리가 있어요 근데 평균이 지금 몇이었대요 문제에서 줬습니다 이거 m 더하기 이 분의 일이었대요 m과 m 플러스 이 사이는 정확하게 이만큼의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가 더하기 이 분의 일이 됐다면 여기는 이 분의 삼인 것이니까 존재 비율은 이렇게 반대로 가야 되죠 얘네가 삼 대 일의 존재 비로 있었구나 퍼센테이지로 따진다면 요 뭐 칠십오가 될 것이고 여기는 뭐 이십오가 될 것이라고 적을 수 있었을 겁니다. ㄱ 번에 a가 b보다 크다 크죠 크죠. a가 b보다 컸기 때문에 평균이 요 이쪽으로 훨씬 가깝게 존재했던 것이겠죠 그다음 ㄴ 번에 되게 많이 나오는 거죠. 일 그램에 들어 있는 엑스 엠엑스에 들어 있는 양성자 수 그다음에 분모에는 일 그램에 엠 더하기 이 엑스에 들어 있는 양성자 수. 일단은 양성자 수는 둘 다 엑스니까요 그냥 이 자체 하나씩만 보면 똑같아요 근데 지금 단위 질량인 일 그램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같은 질량 안에는 가벼운 애일수록 더 많은 개수가 들어갈 수밖에 없겠지. 같은 질량 일 그램이라고 하는 거 안에 더 무거운 애는 더 조금 들어갈 수밖에 없겠지 그럼 분자에 지금 현재 더 가벼운 엠에 대한 값이 있기 때문에 요 값은 일보다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니은 번에 그렇게 기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니은은 정답이 됩니다. 그다음 디귿 번에 얘는 일 몰입니다. 일 몰에 엠엑스에 들어 있는 전자 수 자 전자 수 어차피 지금 동이 원소 원자예요 양성자 수 전자 수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일 몰에 엠 더하기 이엑스에 들어 있는 양성자 수 전자 수 당연히 똑같겠죠 일 몰 안에 디귿은 틀렸다. 정답은 기역 니은에서 삼 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십 번으로 갈게요 바로. 이삼 주기 바닥 상태 원자들에 대한 자료이다. 이거는 하나하나 좀 우리 외웠던 거 쭈루룩 적어가면서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또 어떤 보기가 있는지 봅시다 이삼 주기라는 거 말고는 별거 없네요. 자료에 홀 전자 수 분자에 나와 있죠 원자가 전자 수 분 모에 나와 있죠 상대 값은 일단 조금 있다 생각하고요 실제로 홀 전자의 개수 그다음에 원자가 전자의 개수를. 일 쪽부터 해서 십 팔 쪽까지 쭉 한번 적어봅시다 바닥 상태에서 홀 전자 일 영 일 이 삼 이 일 영. 그다음에 원자가 전자의 개수는 일 이 삼 사 오 육 칠. 물론 십 팔 쪽은 비활성 기체니까 영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 뭔지는 모르겠어. 원자의 번호가 뭐 이렇게 삼 만큼 차이 나나 보자 근데 그때 그렇다고 해서 여기다 아무 숫자나 대입하기에는 좀 너무 범위가 넓어요. 어딜 보면 됐냐면 여길 보면 됐었습니다. 요 비율이 육 삼이니까 몇 대 몇인 거야 이 대 일인 거지. 이 대 일이 되는 게 여기 있는 숫자에서 있는지 찾아보면 된다는 거였어요 원분의 홀입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일 일 분의 일은 일이죠 그죠 그다음에 사 분의 이가 몇이에요. 이 분의 일이죠. 그러면 일 대 이 분의 일이니까 여기가 이에 해당하는 거 일에 해당하는 거. 여기 나와 있는 숫자로는 여기가 육에 해당하는 거 삼에 해당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실제 값은 몇이었어요 얘는 일이었어요. 얘는 실제 값은 이 분의 일이었어요 근데 여섯 배만큼 불려서 상대 값으로 표현이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 원자가 전자수 분의 홀 전자수의 일이 되는 게 누구누구가 가능하냐는 거죠 누구 가능해요 이 주기의 일 주기이면 삼 번 리튬이고 삼 주기의 일 주기이면 나트륨인데 여기서 리튬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딨냐면 리튬은 삼 번이죠 삼 번 삼 마이너스 삼 번 영 번 음 말이 안 되죠 바로 누가 나트륨이 와이에 해당하는. 원소로서 원자 번호가 엠이 십 일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여기는 십 사번이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는 팔 번이 되겠죠. 그럼 팔 번 그대로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십 육 쪽에 있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는 삼 분의 일이에요. 육과 삼이니까 삼 분의 일 삼 분의 일. 그런데 여섯 배만큼 뿔리기로 했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는 이가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정답을 골라봅시다. ㄱ에는 1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ㄱ은요 2가 들어가야 돼서 틀린 보기가 되고요. 그다음 니은 번에 홀 전자의 수는 x와 z가 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x의 홀 전자의 개수 지금 x 누구였어요. x는 산소였죠 적어야지 8번 산소. 홀 전자의 개수 두 개 이게 x 거였어요. 그다음에 z의 홀 전자의 개수 z는 십 사 삼 주기에 십 사 주기에 있었죠 얘가 지금 z였는데 둘 다 두 개 두 개로 갔습니다. 니은 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제 일 이온화 에너지 누가 제일 큽니까. 얘가 제일 크죠. 이 주기에 오른쪽에 있는 산소가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나트륨이랑 규소에서는 번호가 더 큰 애가 크죠. 규소가 그 다음이라서 z고 마지막으로 y를 위치시켜 주시면 됐어서 ㄷ 번도 정답이 됩니다. 니은과 ㄷ 정답은 5번에 있었어요. 쓰고 이 비율 명확하게 나와 있는 숫자대로 따라가면 되는 그런 문제였고요. 상대값이 나왔을 땐 항상 몇 배만큼 불려져 있는지 혹은 줄여져 있었는지를 마지막에 꼭 대입해서 풀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십일 번. 이 주기로 되어 있대요. 그리고 다 옥텟에 만족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앞서 풀었던 문제랑 거의 유사하죠. 뭐 육번 문제라든지 조합하는 그런 문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 주기에 옥텟 만족하면 cnof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네 개의 결합선을 뻗었네요. 그럼 바로 나오네. x는 c였구나 탄소. 그다음에 두 개의 결합선을 뻗으면서 나머지 두 개는 이렇게 비공유로 남겨놨었겠죠. y는요 산소예요 산소. 비공유는 한 번 적지 않을게요 저 위에다가 썼으니까 그다음에 y가 산소임이 밝혀졌습니다. z는 하나의 공유 결합을 하면서 나머지는 이렇게 비공유 전자상으로 남겨두는 이 주기에 플루오린이 들어가면 되겠죠. 플루오린 플루오린. 중심 원자인 xy에 지금 비공유 전자상이 있으므로 y에다 그려놔야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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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릴게요 비공유 전자상이 있으므로 직선이 아니고 이렇게 구분 형태가 될 거예요 분자의 모양이. 헷갈리니까. 여기에는 제가 하얀색으로 이렇게 찍어놓을게요. 그다음 밑에 그림으로 그릴 때 오에 에프 에프 여기다가는 노란색으로 이렇게 중심에만 찍어놓도록 하겠습니다. x가 c였습니다 c 그다음에 얘가 오였죠 그다음에 얘는 에프였어요 이거 cof2네 c에 o에 ff 중심인 탄소의 비공유가 없어요. 주변부엔 많지만 중심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원자가 주변에 왔고 중심에 비공유가 없으니까 평면 삼각형의 평면 형태를 띄게 되겠죠. 기역 번에 극성 분자가 두 가지입니까 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극성 분자요. 얘는 중심에 비공유 없이 두 개가 완전 대칭으로 직선으로 만나고 있으니까 얘는 무극성 분자. 아까 사 번 문제였나요 분자 극성 공유 결합을 하면서 쌍극자 모멘트는 영이 되는 무극성 분자에도 여기에 얘가 들어갈 수 있었겠죠 그다음에 오에프 투 얘는 극성 분자죠 에프 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쌍극자 모멘트를 그렸을 때 그 합이 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극성 맞고요. 그다음에 일 씨를 기준으로 해서 서로 달라요 에프 오잖아요 서로 다르니까 당연히 이때도 극성 분자가 되겠죠. 쌍극자 모멘트가 영이 안 나오는 두 가지다라고 하는 기억은 맞는 설명이 됩니다. 니은 번 결합 각도는 가가 나보다 크다 얘 백팔십이죠 백팔십이고 얘는 구분형이니까 백팔십보다 당연히 작아지겠죠 니은 번 정답이고요. 중심 원자에 비공유가 있는 게 하나다. 중심에 비공유 없어요 주변엔 있지만 중심에 비공유 없어요 주변부엔 많지만 하지만 요 나번에 해당하는 것은 중심인 산소에도 비공유가 있었습니다 한 종류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설명이 돼요. 답은 기역 니은 디귿에서 오 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두 번째 페이지의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는 우리가 이 단원과 삼 단원에서 물어봤던 내용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출제가 되어 있는데요 늘 봐왔던 패턴이긴 했어요 아마 요 페이지에서 시간을 많이 절약을 하셨다면 세 번째 네 번째 페이지에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에 시간에 많이 투자하셨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좀 삐걱삐걱 거렸다고 한다면 어려워하지 말고요 앞으로도 내가 안 외웠던 부분 혹은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면 돼요 이제 암기할 건 암기하고 실전에서 써 먹을 때는 완벽하게 써 먹을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많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로 갑니다 12번은 용액의 농도와 관련된 내용이 나왔는데요 객관식이고 어떻게 표현을 하는 것을 물어보기 때문에 나한테 좀 간단한 숫자를 대입해서 나중에 부활시키는 방법으로 푸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그냥 DA, DB 다 써도 됐었고 어떤 내용이냐면 일단 문제는 Y분의 X를 구하는 게 문제였어요 A와 B의 화학식량은 각각 삼 A와 A이다라는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럼 지금 뭐 하라는 걸까 일단 눈으로 보는 거죠. A의 몰렁도가 X고 B의 몰렁도가 Y래. 근데 문제에선 나는 저 비율을 물어보고 있어. 누가 있는 용질의 질량이 주어져 있는데 몇 배야 두 배만큼 차이 난대. 물론 종류는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질량이 더블유 원과 이 더블유 원이라면 일 대 이라는 뜻이죠 그죠 용액의 질량 이 더블유 투 더블유 투 이게 지금 통일되어 있잖아요. 용액의 질량은 A가 B의 몇 배 두 배구나. 그럼 그냥 머리를 빨리빨리 굴려보는 거예요 화학식량은 또 누가 누구의 몇 배예요. A가 B의 세 배라 세 배래 삼 A랑 A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용질의 몰수비가 몇이라는 뜻이야 일 대 육이라는 뜻이야. 빨리 안 되면 이렇게 해볼게요. A랑 B의. 질량이 지금 일 대이죠. 근데 화학식량이 삼 대 일이래. 몰 비는 뭐야 엠 분의 더블유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몇 대 몇입니까 일 대 육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삼 분의 일 대 이니까 일 대 육인 것이죠. 그래서 요 용질의 몰 비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몰롱도라고 할 때 중요한 게 분모에는 용액의 부피가 들어가고 분자에는 용질의 몰수가 들어가잖아요 그 용질의 몰 비를 알아내는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 단계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용액의 부피에 대한 그 분모에 들어가는 그 값에 대한 값을 얻어내면 될 것 같아요. 질량 나왔고 밀도 나왔습니다. 그럼 부피는 어떻게 구합니까 질량을 밀도로 나누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몰롱도를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부피 분의 용질의 몰수입니다. 지금 엑스가 분자에 올라가 있으니까 우리 에이를 기준으로 갈게요. 에이 수용액에 녹아있는 요 용질의 몰수는 비 수용액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의 몇 배야 육분의 일 배인 거죠 일 이니까 이게 육분의 일입니다. 그 다음에 부피는 몇이 될까 자 요거는 디에이 디에이 그냥 그대로 써도 되는데요 저 그냥 이거 일로 두고 이거 케이로 한 다음에 나중에 다시 치환하도록 할게요 치환한 거 다시 복구하도록 할게요 그럼 밀도 분의 질량이야 너 좀 더블 투 빼도 되지 얘도 더블 투 더블 투 투가 있으니까 이 대 일만 보면 되는 겁니다. 일 분의 이에 해당하는 이가 부피 부피의 비율이 되는 것이고 여기는 케이분의 일이겠죠 그러면 요 위에 있는 요 에이는. 비에 비해 지금 몇 배야 이케이배인 거죠 부피가 부피가 이케이배입니다. 따라서 몰롱도는 십이 케이분의 일인데 제가 지금 이거 어떻게 하기로 했죠 일을 디에이였었죠 그다음에 십이의 케이는 디 비였어요. 답을 찾아주시면 십이이 디 비분의 일 디에이라고 해서 일 번의 답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식 정리하는 거니까 나한테 편한 방법을 선택해서 지금처럼 숫자 뭐 간단한 거 대입해서 풀어주셔도 상관 없었을 것 같아요. 다음 십삼 번입니다 은근히 시간을 또 잡아먹었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인데요. 기역 바닥 상태 전자 배치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중에 n 더하기 l이 가장 큰 오비탈 읽어봤는데 읽었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으면 그 바로 넘어가면 됩니다. 기역에 들어있는 전자 수와 원자가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 전화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 어떤 말이 있었냐면 얘네들은 이주기 바닥 상태 원자래요 이주기. 그럼 우리 머릿속으로 빨리 떠올려요. 유효핵 전화 유효핵 전화 같은 주기에서 번호가 클수록 유효핵 전화 증가했었죠 물론 가르막기 효과도 증가하지만 양성자 수 증가로 인한 핵 전화의 증가폭이 더 컸기 때문에 증가하는 경향을 띈다고 했었습니다 봐봐요 y 축이 z 별 유효핵 전화인데. 엑스 y w z 순서예요 이 말은 뭐냐면 원자 번호 순서를 알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번호가 큰 게 크대 그러면 제일 작은 y 축에 있는 x가 번호가 제일 작은 거고 그다음에 y고 그다음에 w고 그다음에 z가 오면 되겠죠 이 주기 내에서. 이 주기에서는 이 s 오비탈과 이 p 오비탈이 존재할 겁니다 각각의 n 더하기 l 값은요 이 더하기 0에서 2 이 더하기 1에서 3일 거예요. 누구부터 할 거냐면 어쨌든 간에 s 오비탈은 방이 하나예요. 전자가 최대로 들어가 보자 몇 개까지밖에 못 가요 두 개까지밖에 못 들어가요 피 오비탈은 방이 세 개죠 맥스 여섯 개까지 전자가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z가 그 기억에 들어있는 전자 수가 삼이잖아 그 기억은 절대 이 s가 될 수 없겠죠. 이 p의 전자가 세 개 들어갔대 바닥 상태에서 누구예요 질소입니다. 얘가 질소예요 칠 번 질소 지금 번호도 중요하니까 적어놨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y와 그다음에 x w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얘부터 갈까요 기억에 들어있는 전자 수가 둘 다 일이에요. 근데 둘 다. y 축은 봤더니 w가 더 위에 있고 x가 더 아래에 있으니까 번호는 w가 더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한 갠데 이렇게 번호 차이가 나는 경우는 뭐냐면 이 x의 요 기억은 이에스. 이에스로서 이에스의 원에 해당하는 리튬이 된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얘는 이 p의 원으로서 붕소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여기가 삼 번입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오 번이에요. 그럼 가운데 깽겨 있는 y에서 이 ㄱ에 들어있는 전자 수 이는 어디에 들어있는 거겠니 원자 번호 사 번이니까 이에스에 들어가는 전자였어야 되겠죠 여기가 마지막으로 밝혀지게 되는 사의 베를륨이 되는 거였습니다. 기역 번에 y는 탄소이다. y는 탄소가 되면 안 되죠 그러면 유효액 전하의 경향성이 어긋나고요 원자의 번호도 어긋나게 되죠 그다음 니은 번에 원자 번지름은 x가 지보다 크다. x가 지보다 크다. 같은 주기에서 번호가 작은 게 오히려 사이즈가 크고요 번호가 커질수록 사이즈는 작아지기 때문에 니은 번은 맞는 설명이고 전기 음성도는 y가 w보다 크다고 묻고 있습니다. y랑 w 아니죠 전기 음성도 또한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보이가 되는 거였어요. 답은 니은 번 하나만 맞는 이 번에 있었습니다. 자 이 문제도 물론 이제 연계 교제라든지 학력 평가에서 유사한 패턴이 나왔던 적은 있지만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요 표현은 앞으로도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바닥 상태에서 전자 매치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중 엔 더하기 엘이 가장 큰 오비탈의 뜻과 그 경우에 각각 어떤 식으로 매칭을 시켜야 하는지. 요 문제는 통합을 잘 시켰죠. z별이라고 하는 유효액전화까지 해서 원자번호랑 연결짓는 그런 연습도 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좋은 문제니까 복습을 철저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14번 금속 m과 관련된 산화환원 반응이다. 그럼 산화환원 반응식을 완성을 해야 되겠죠. 개수를 구할 거고요. 이런 산화환원 반응식의 개수 구하는 문제 나왔을 때는 뭘 써야 되죠? 정해져 있죠. 일단 증가한 산화수와 감소한 산화수는 같다고 하는 거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는 화학 반응 전과 후의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똑같아야 된다. 그다음 세 번째는 이거는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긴 하지만 양변의 전하량은 똑같아야 된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 사실 산화환원 요 반응식 완성하는 문제는 무조건 다 맞히실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을 단축하는 게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지만 m의 3 플러스 그다음에 산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다. m의 산화물에서 m의 산화물에서 여기 여기 산소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2라는 걸 알려줬어요. 산소가 마이너스 2인데 더해서 이 플러스가 되려면 이때 m의 산화수가 플러스 4구나라는 것을 지금 표현을 해 준 모습이 되겠죠. 여기 플러스 3이었거든요. 3에서 4로 증가했어요. 증가했으니까 얘는 지금 무엇이 된 거냐면 산화가 된 거예요. 하나당 1만큼의 증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이제 옆에 옆에 봐야 되겠죠. h랑 오는 변화가 없으니까 요 cl을 볼 건데 플러스 7이었겠죠. 플러스 7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인데 네 개니까 마이너스 8이에요. 마이너스 8 더하기 cl에서 마이너스 1이니까 이땐 플러스 7입니다. 그다음에 요는 산화수 그대로 전하 그대로가 산화수니까 마이너스 1이 돼요. 감소했어요 감소했으니까 환원된 거죠 산화수가 감소하는 반응은 환원입니다. 얼만큼 감소했어요 팔 만큼 감소됐어요 팔 만큼. 증가한 산화수와 감소한 산화수는 같다고 했었습니다. 그럼 간단한 숫자로서 이렇게 일 팔 이렇게 맞춰볼게요. 여기다가 팔 이렇게 적어볼 것이고요. 여기다가 어디 갔니 여기다가 이렇게 팔 이렇게 적어놓을게요. 어차피 cl 원자가 요 요기 왼쪽에도 요기 안에 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서도 cl은 여기밖에 없으니까 스몰 b랑 스몰 d로 표현되어 있는 이 값은 서로 같은 값을 갖고 있는 중이었겠죠 여기가 일. 그다음에 여기도 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산소의 갯수 뭐 수소의 갯수 이렇게 맞춰주셔도 되겠고요. 되는데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산소의 원자의 갯수가요 여기 네 개 여기는 c개 네 개 더하기 c 여기는 여덟 개요. 그러면 c는 몇이면 돼요 여기는 사면 되죠. 수소 혼자의 갯수가 사이 팔 이니까 여기도 팔이면 되겠죠 요렇게. 이렇게. 아니면 아니면 어떻게 해도 상관없냐면. 양변의 전환은 똑같아야 된다고 했었죠. 그럼 여기는 이십사에서 하나 빼니까 플러스 이십삼 얘는 뭐 볼 거 없었죠 엘씨 투 오니까 이온이 아니죠. c엘 일 마이너스였죠 일 마이너스랑 십육 더하면 여기가 십오인데 이십삼이랑 같아지려면 팔 이 더 필요해요 일 플러스 짜리가 그래서 여기를 팔을 먼저 채웠어도 상관없어요. 이십삼으로 똑같이 맞춰주는 걸 활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다 맞는지 확인됐고요 문제는 뭐였냐면. a 더하기 c분에 d 더하기 f 를 구해 주시오 라는 문제였습니다. a가 8 그 다음에 c는 4 그 다음 d는 1 f는 8 12분의 9 정답은 4분의 3 해서 2번에 있었네요. 계속 구하는 거 많이 많이 진짜 연습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변화를 보는 거예요 증가된 거 감소된 거 삼에서 사로 증가됐으니까 얘는 산화된 거죠. 그렇다면 어디선가는 똑같은 양만큼 환원이 됐을 거예요 산화수가 감소했겠죠 그 감소한 값을 하나당 찾아봤더니 8만큼이래 서로 같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개수에 해당하는 것을 일이라고 쓴 것이고 여기를 팔이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그럼 팔과 일을 위치를 시켜보면 좀 clc가 여기 똑같은 거니까 b 이콜 d고 다 일로 고정을 시켜주시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 단계가 두 개로 제가 방법을 보여드렸었죠. 원래 하던 대로 수소 원자의 개수랑 산소 원자의 개수가 같다고 하는 방정식을 사용해도 되고요 혹은 아까 전에 한 것처럼 전화량이 똑같다는 것을 활용해도 상관없었습니다. 가끔 전화량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게 풀릴 때가 있어요 두 개의 방법 다 좀 잘 자유자료로 될 수 있도록 체화를 시켜주셔야 되겠습니다. 15번인데 15번이 은근 이제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예요 항상 조합하는 문제가 그렇고요 발문에 수소 원자라는 것을 내가 간과하면 꼭 실수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정말 잘 보셔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수소 원자의 오비탈에 대한 자료라고 해요. 수소라 수소 전자 하나짜리야 그럼 수소 원자에서는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를. 누구만이 결정 짓는다 주 양자 수. 오비탈의 종류 상관없고요 그냥 주 양자 수가 같으면 그게 뭐 s 여건 p 여건 상관없이 오비탈의 에너지 순서는 똑같은 거예요. 더 읽을게요 그런 상태고요 n은 주 양자 수 그 다음에 방해 양자 수 ml은 자기 양자 수이다 이런 말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봅니다 n 더하기 l이 나왔네요 다 3이하래요 n 더하기 l이 3이하이다 근데 가가 나보다 크다 일단 3이하가 되는 걸 적어주셔야 되겠죠. 일 s 이 s 이 p 삼 s 더 써도 되나 안 되지 삼 p가 되는 순간 삼 더하기 일 해서 사가 되거든요 안 됩니다. 요 네 가지 중에 하나일 테고 n 더하기 l 값. 주 양자 수는 앞에 있는 요 숫자 1 2 2 3을 얘기하는 것이고 l 값 방위 양자 수 및 부 양자 수는 오비탈의 종류에 따라 결정되는 값이죠 s는 0 l은 s는 0 p는 1. 이 더하기 일은 여기가 삼이 될 것이고요 삼 더하기 영은 삼이 될 겁니다. 일 더하기 영은 일 이 더하기 영은 이가 되겠죠. 그럼 이제 해석이 들어가는데 가가 나보다 크다는 건 나 입장에서 살펴보면 나는 일 등이 될 수는 없다는 뜻이야 나보다 큰 애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나라고 하는 애는 이 p나 삼 s처럼 이렇게 n 더하기 l이 요 중에 일 등은 삼이잖아요 얘네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후보군은 정해졌네. 일 s 또는 이에스지. 그다음 두 번째로 내려가면 주 양자 수가 나가 다보다 크대요. 그렇다면 나번은 누군가보단 주 양자 수가 크다는 소리니까 꼴찌는 아니란 뜻이지 주 양자 수가 제일 적음한 일 s는 나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아까 후보가 두 개였는데 그중에 얘가 날라가요. 결국 나는 누구예요 나는 이 s가 되는 것이고. 다는 나범보다도 주 양자 수가 작대 이보다 주 양자 수 작은 건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다가 됩니다. 나와 다가 나왔어요. 그리고 아까 첫 번째에서 가가 나보다 더 큰 n 더하기 l 값을 갖는다고 했었죠 그럼 가는 요. 둘 중에 있겠지. 밑으로 또 내려갑니다 ml 값은 라가 나보다 크다고 하고 있는데 ml. s는 뭐 다 0이죠. p 오비탈은 세 가지 값을 갖죠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이렇게 세 종류를 가질 거예요. 라가 나보다 큽니다. 마이너스 1 0 1 중에 0보다 큰 건 누구밖에 없습니까 여기 얘밖에 없죠. 이 p면서 ml 값이 1인 것이 누가 되고 라가 된다. 마지막에 가나다라의 ml 값의 합이 0이 됩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나머지가 0 0인데 라가 1을 가져갔죠. 그럼 가가 만약에 삼 s라면. 0이 더해지는 거니까 전체가 1이 되겠지 그럼 안 돼. 가는 누구여야 했냐면 요 마이너스 1 값의 ml을 갖는 이 p였어야 됐다는 거예요. 가도 이 p인데 ml 값이 마이너스 1짜리. 라는 이 p인데 ml 값이 플러스 1짜리였다. 그래서 합쳤을 때 0이 나온다. 그럼 정답 기역 번. 다는 일 s입니다 끝죠 그래서 기역 번은 맞고 그 다음 니은 번에. ml 값은 나가 가보다 크다고 하고 있습니다 나보는 ml은 0이고요. 그다음 라였지 나가 가보다 가의 ml 값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렇다면 0이 마이너스보단 큰 거니까 니은 번이 맞는 설명이고. 디귿 번 에너지 준위는 가가 라보다 크다. 가도 이 p. 라도 이 p 그죠 그럼 서로 같은 겁니다 디귿은 틀렸구나. 정답은 기역과 니은 두 개 골라서 삼 번으로 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조합을 하다 보면 시간이 좀 걸렸을 수도 있는데 지금처럼 요게 누군가보다. 누군가 나보다 큰 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나는 일 등이 될 수 없어 그다음 밑에도. 나가 다보다 크다는 건 나보는 어쨌든 꼴찌는 아니라는 거야 라고 했을 때 나보는 가장 먼저 결정이 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순차적으로 하나씩 나오게 되는 그런 유형이었거든요. 마지막에 요 마이너스 1 0 1에서 누가 누가 되는지 마지막 조건으로서 찾아내는 것까지 아주 아주 잘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좋은 문제였어요. 16번입니다. 얘는 중화적전 실험과 관련된 문항이 출제가 되었고요. 식초 1g에 들어있는 아세트탄의 질량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일단 자료에 분자량 아세트탄의 분자량 60 이렇게 쓰여져 있고요. 25도씨에서 식초 ab의 밀도가 서로 다릅니다. da랑 db입니다 라고 자료가 있어요. 실험 과정 식초랑 ab를 두 가지를 준비할 건데 ab를 사용한 양은 똑같네요. 10ml에 각각 물을 넣어서 몇으로 만들었어요? 50ml로 만들었대요. 그럼 이때 여기에 해당되는 식초 ab의 몰 농도가 있었다면 10ml를 가지고 물을 넣어서 50으로 불렸으니까 몰 농도는 5분의 1배만큼 희석이 됐겠죠. 그런 생각을 가져주시고 다번 xml에 1에 이 용액을 떨어뜨리고 여기 중화적정에 필요한 염기성 용액이죠. 0.1 몰 농도짜리 NaOH로 중화적정 실험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피를 측정해서 얼만큼의 NaOH가 들어갔을 때 중화점에 도달했을지 결과가 나와 있겠죠. 라번으로 가시면 yml의 2를 이용해서 다번 실험을 반복한다 라는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중화적정 실험입니다. 어떠한 식을 활용할 거냐면 n, mv,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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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중화점까지 반응한 OH-와 h+,의 몰수 혹은 밀림 몰수가 서로 같다라는 것을 이용하는 문제였겠죠. 실험 결과가 주어져 있습니다. 다번에서 아까 xml의 1를 사용한 실험이었죠. v가 4a만큼 들어갔을 때 중화점에 도달했다. 그 다음에 라에서는 이거는 yml의 2번수 용액을 사용한 것이죠. 식초 용액을 5a가 들어갔을 때 중화점에 도달을 했대요. 이 오른쪽이 뭔가 풀리는 그런 기분이 들 겁니다. 어차피 나는 0.1 몰 농도짜리 똑같은 NaOH로 중화적정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 자료별 식초 1g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퍼센트 농도의 비율 혹은 퍼센트 농도를 알려줬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16w 대 15w래요. 근데 식초 A랑 B가 밀도가 다른 식초건 말건 상관없이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이 물질의 분자량은 몇으로 똑같습니까? 60으로 똑같은 것이죠. 결국에 이 비율은 곧 얘네들의 아세트산의 몰비를 나타내준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였어요. 퍼센트 농도와 몰 농도의 변환식을 사용해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갓수는 어차피 다 1이니까 이렇게 지워볼 것이고요. 우리의 최종 목표는 y분의 x를 구하는 게 최종 목표예요. 식초 A, B의 몰롱도, 기존 몰롱도가 있었겠죠. 기존 몰롱도, 근데 얘를 10ml씩 사용해서 물을 넣어서 50으로 불렸으니까 그 몰롱도의 5분의 1배 만큼의 몰롱도가 될 것이고요. 각각 x랑 y에 해당하는 v, 이거는 산, 식초의 부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이라면 x, 그 다음에 아까 2를 이용했으면 y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0.1 몰롱도짜리 v'이라고 하는 건 여기 4a, 5a를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구합니까? 분자량, 아세트산의 분자량 분의 10 곱하기 퍼센트 곱하기 밀도를 한 것이 퍼센트를 활용한 몰롱도와의 변환식이었었죠. 똑같은 아세트산이니까 어차피 양변에서 여기다 x 넣어서 1에 대한 걸 구하건 y를 넣어서 2에 대한 걸 구하건 간에 똑같은 건 다 지울 거예요. 다 약분될 거니까. 여기도 0.1, v'에서의 이 a 값도 다 지우고 비율만 남겨둬도 되는 상황이었겠죠. 자, 그럼 여기 써봅시다. 퍼센트, 16대 15라고 보면 되는 거였죠. 16, d, a입니다. v 얼만큼 썼어요? x만큼 썼습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릴게요. 여기 지워지고 지워지고 퍼센트, 여기 15 그대로 가져다 쓸게요. 비율 d, b, y입니다. 이게 몇 분의 몇이면 됩니까? 5분의 4면 된다라는 식이 정리가 되겠죠. 5분의 4. 그러면 약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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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분하고 4 남네요. y분의 x는 몇이냐면 4da분의 3db입니다. 라고 정리를 마무리 지을 수가 있었어요. 정답이 4번에 있었습니다. 중화적적 문제가 기존에 나왔던 유형이랑은 조금은 다르게 나왔습니다. 자료 자체가 새로운 건 아니었는데요. 보통 우리한테 최종적으로 이걸 구하라고 한다든지, 퍼센트를 구하라는 문제로 출제가 됐었는데, 지금은 아예 마지막에 우리가 원래 평소 구했던 것을 자료로 주고 거꾸로 돌아가는, 식을 정리하는 그런 과정을 물어봤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중화적적정을 공부할 때, 물론 자주 나오는 유형 위주로 공부를 먼저 해야겠지만, 지금 오늘 모의평가에서 본 것처럼, 다른 자료를 먼저 주고 거꾸로 올라가는 과정도 내가 체화를 잘 시켜야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복습을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는, 아주 괜찮은 16번 문제였습니다. 있습니다. 정말 많이 한 상태고요. 아직 실정력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것이지 여러분 충분히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보자마자 겁먹으면 내가 내가 공부했던 것도 다 까먹는 거야. 그러지 마시고 찬찬히 문제에서 지금 묻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내가 물의 자동이온화와 pH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어떠한 것들을 적용해서 썼었는지를 떠올리면서 문제에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25도씨고요. 가와 나의 부피와 OH 마이너스의 양을 나타내었다라고 하면서 pH값이 서로 농도가 다른 상황이었던 거죠. pH값이 가데나가 7대 3이다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비율이니까 비례상수 써가지고 생각을 했어야 되겠죠. 그럼 뭐 할 거야? 그래프를 봐야죠. 그래프의 Y축에 OH 마이너스의 양이 나왔는데요. 가, 나, 나, 나 똑같대요. 그러면 저 N값은 어떻게 구하죠? 몰롱도 곱하기 부피로 구하는 것이죠. N은 OH 마이너스는 M OH 마이너스에 대한 값이겠죠. V로 구합니다. V. 저는 기준을 누구로 잡을 거냐면 나번으로 잡아볼게요. 나가, 가, 의 이런 식으로. 가건 나건 N OH 마이너스 값이 지금 Y축이 똑같아요. 그죠? 그리고 수용액의 부피의 상대값이긴 하지만 뭐 이거 일 백으로 하든 뭐 백만으로 하든 얘가 열 백배만큼인 거는 똑같은 것이죠. 백배 커요. 나가, 가 보다 부피가 십의 제곱 배예요. 그런데 N OH 몰수가 OH 마이너스의 몰수가 똑같다는 뜻은 나가, 가의 몇 배야? OH 마이너스의 몰롱도가 십의 마이너스 이 즉 백분의 일이었다는 뜻이에요. 뭐가요? OH 마이너스의 몰롱도가. 그럼 여기서 뒤집어 봅시다. 어차피 나한텐 피에이치에 대한 거가 나왔으니까. 피에이치에 대한 값으로 따지면 나번은 가범보다 에이치 쓰리 오 플러스가 몇 배인 겁니까? KW는 일정한 값을 갖는 것이죠. 얘가 백분의 일이면 에이치 쓰리 오 플러스는 십의 제곱 배였다는 뜻이야. 나번의 피에이치가 가범보다 얼마가 작아요? 로그를 치하는 거죠. 이가 작구나. 마이너스 로그를 치한. 아까 칠 삼인데요. 칠 K 삼 K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피에이치 삼 K는 가의 피에이치보다 얼마큼 작아요? 이만큼 작구나. 따라서 K를 구해주시면 사 K가 이가 되니까 이 분의 일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K에다 이 분의 일을 넣게 되면 여가 삼 점. K에다 이 분의 일을 넣게 되면 여가 일 점. 밑에다 피 오에이치 값도 적어놓을게요. 이십 오 도시에서 피에이치 더하기 피 오에이치는 십 사입니다. 따라서 여기는 십 점 오가 되고 여기는 십 이 점 오가 될 거예요. 문제에서 묻고 있는 바는 기역은 액성이 산성이다. 기역 가의 액성은 산성이다. 피에이치가 칠보다 작죠 그래서 산성이 맞고요. 그 다음 니은 번에. 니은 번에 나의 피 오에이치 값이 십 일 점 오다라고 했는데 나의 피 오에이치 값은 십 이 점 오예요. 틀렸죠 그다음에 디귿 번에. 가에서 에이치 쓰리 오 플러스의 양 십 에 마이너스 삼 점 오. 그다음에 나에서 오에이치 마이너스의 양. 저 지금 이거는 에이치 쓰리 오 플러스의 몰릉도만 쓴 거예요 그다음에 나에서의 오에이치 마이너스의 몰릉도는 십 에 마이너스 십 이 점 오가 되겠죠. 네 몰수의 비를 물어봤으니까 여기다 부피를 곱하면 될 텐데요 얘가 백 빼고 얘는 백이고 이니까. 여기 곱하기 십 에 마이너스 이 제곱을 하게 되면 여기가 십 에 구 제곱이고 마이너스 이 하면 십 에 칠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디귿이 맞는 보기였어요. 정답은 기역 디귿 해서 몇 번입니까 삼 번에 있었습니다. 자 이 문제 다시 잘 봐야 되겠죠 용액의 농도 및 그다음에 우리 물의 자동이온화 피에이치 내용을 되게 잘 연계시킨 문항이었어요. 피에이치가 칠 대 삼이다라고 하면 일단 그냥 가면 두시고요. 분 여기 엑스 축 와이 축에서 와이 축이 똑같다는 것이 가장 먼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었어요. 어떻게 구했습니까 엔에 오에이치는요 오에이치 마이너스의 몰릉도에다가 용액의 부피를 곱혀서 구하는 거였어요. 상대값 이런 거 다 괜찮아 필요 없어 어차피 이게 상대값이고 뭐건 간에 요 나가 가의 백 배라는 거는 맞잖아 그죠. 십 에 제곱 배인데 곱이 일정한 값을 가지려면 오에이치 마이너스의 몰릉도가 나가 가의 몇 배 백 분의 일. 그럼 에이치 쓰리 오 플러스는 그것의 역수에 해당하는 십의 제곱 배 에이치 쓰리 오 플러스의 농도가 크다는 것은 피에이치가 작다는 거죠 열 배 크면 피에이치 일 작은 거고 백 배 크면 피에이치 이 작은 거죠. 나의 피에이치가 가의 피에이치보다 이 작아서 케이 값을 구해서 정확한 얘네의 피에이치 값이 몇 인지 노란색으로 구해 놓은 것이고요. 십 사에서 뺄셈 해요 그럼 피에이치는 십 점 오 그다음에 십 이 점 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걸 구했으면 기역 니은 디귿 선지는 그냥 계산을 넣어주시면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요 부분 요기 제일 처음 이 시작을 다시 강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다음 문제 열 여덟 번. 화학 신약과 몰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여기는 한 종류만 들어있고요 가에는 나에는 혼합 기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두 종류가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할지 어떤 것을 활용해야 될지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a 분의 c 곱하기 x의 원자량 분의 y의 원자량을 구해 주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뭘 해야 되는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x. 분의 y 원자량 x 분의 y. 이들의 원자량의 비. 해봅시다 출발. 전체 원자 수가 표현이 되어 있네요 전체 원자 수는 한 번에 못 구하죠 분자 수에다가 한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 수를 곱해서 구해내야 했었습니다. 하여튼 얘가 십이고 얘가 십일이래요 전체 원자 수가 십과 십일. 근데 얘나 얘나 가번이나 나번이나 얘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종류는 두 종류밖에 없어요. x와 y 그럼 여기 가에 있는 xa yb 삼십팔 w 안에 들어있는 x 원자 수와 y 원자 수의 합친 게 몇 개라는 거고 열 개라는 뜻이고 요 두 개를 합친 값이 열한 개라는 뜻이야. x랑 y 합친 게. 됐죠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요 하나 둘 셋 요 칸이 중요했습니다. x의 질량 분의 y의 질량은 사실은 x의 몰수에다가 x의 원자량을 곱한 것뿐에 y의 몰수에다가 y의 원자량을 곱한 값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각각에서 그냥 얘는 x의 원자 수 분의. y의 원자 수를 묻는 거나 다름없어요. 엑스에 대한 x의 원자량 y에 대한 y의 원자량은 뭐 여기나 여기나 똑같을 거니까 요 x건 요 x건 여기 y건 여기 y건 원자량은 똑같은 거니까. 이 x 원자 수 분의 y의 원자 수라고 봐주시면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십 n인데 원자 수 비율이 삼 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거 열 개로 맞춰볼까요. 여섯 여기 육을 쓰면 되고. 여기에 사를 쓰면 되겠죠. 여기서 일로 갑니다 나번에는 여기 x a y c에 해당하는 거. x의 y b에 비해 x는 한 분자당 개수가 똑같아요 근데 한 분자당 y의 개수가 서로 다른 거죠 얘는 b고 얘는 c니까 얘를 넣었더니. x 분의 y가 어쨌든 육 분의 칠 배가 됐다고 해요 그러면서 전체 원자 수는 열한 개 지금 칠 사로 나타나 있으니까 전체 열한 개라고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할 수가 있겠어요. 육 분의 칠 육 육 분의 칠의 육 대 칠이라는 뜻은 전체 이거 더해서 네 개를 만들어야 되죠. x와 y의 원자 수를 해석하기로 했으니까. 더해서 10을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 4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4분의 6이고 여기 4분의 7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x 원자 수 y 원자 수 열 만든 거고요 x 원자 수 y 원자 수에서 11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위로 올라갑니다 38w랑 19w는 정확하게 두 배만큼 차이가 나네요 그럼 몰수를 그냥 뭐 비율로 해도 되지만 저는 그냥 숫자를 쓰도록 할게요. 얘가 1몰에 해당하는 값 얘가 2몰에 해당하는 값 이렇게 적어놓도록 할 겁니다.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 원자 수가 어떻게 4가 나왔을까. 2몰에 해당하는 분자의 몰수에다가 한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개수 여기 2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2 곱하기 여기 3 써서 전체가 y가 6이 나온 상태였겠죠. 10인데 그중에서 네 개가 x 원자 그다음에 y가 6개니까 어떻게 쓸 수 있었다 방금처럼 x2 y3으로 쓸 수 있었다. 여기도 x2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x 원자 수가 4 그다음에 y 원자 수가 7 정확하게 근데 지금 1몰에 해당하는 값이 있었었죠 그럼 여기가 2 더하기. 이 두 번째에 있는 이 이십삼 더블유에 해당하는 x 투 y c에 들어있는 x 원자 수 이 더하기 몇이 들어가야 돼요. 이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얘도 몰수로 따지면 분자 몰수 1로 쓸 수 있었겠죠. y 축 분자 분자 쪽은요 지금 현재 1몰에 해당하는 이 값이니까 3 더하기. 이 몇이 들어갔어야 되겠습니까 4가 들어갔어야 되겠죠 그럼 여기는 c에다가 4를 쓰면 됐었겠구나. 그럼 x 투 y 쓰리 x 투 y 포 라고 하는 분자의 형태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문제는 뭐 다 푼 거 같아요 어떻게 할 수 있냐 똑같은 몰수죠 똑같은 몰수인데 뭐 하나 추가됐죠 y 하나 추가됐어요 그랬더니 4w만큼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y가 4w에 해당하는 만큼의 원자량의 비율을 갖는다고 하면 x는요. x 두 개의 y 세 개 합쳐가지고 십구인 거죠 일몰 기준으로. y 세 개면 십인데요 십이 빼봐요 칠 w인데 x 두 개가 칠 w 만든 거니까 삼 점 오 w 칠 대 팔 이구나. a에 해당하는 값이 이었고 그다음에 c에 해당하는 것이 사였고요 엑스의 원자량 분의 칠 y 원자량이니까 칠 팔 정답을 구해주시면 십 육 칠. 칠 분의 십 육 해서 답이 오 번에 있었습니다. 자 문제 다시 봐야 되겠죠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전체 원자 수가 아예 주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주어져 있는 이 원자 수의 비율에서 개수를 여기 십 으로 맞추고 여기 십 일로 분 자만 보는 거예요 십 일로 이렇게 맞춰서 출발을 시켰습니다. x의 전체 질량 분의 y의 전체 질량의 상대 값은 결국에는 x의 원자 수 분의 y의 원자 수 각각의 용기 내에서 그걸 나타낸다고 보면 됐었고요. 육 대 칠의 비율 증가한 거죠 증가를 하게 됐는데 그러면 정확하게 이 육과 사라고 하는 것이 사 분의 육 사 분의 칠 해서 두 개 더한 십 두 개 더해서 십 일 이렇게 맞추게 될 수 있었던 것이고 이 대 삼의 비율은 여기가 누구 x 그다음에 여기가 y를 나타낸 것이었구나. 에이 더하기 비가 오였다는 뜻이죠 그다음에 전체 제가 이 몰로 잡았으니까 십 몰이 된 것이고 십 엘이 된 것이고 얘는 질량이 절반이니까 일로 제가 출발을 시켰던 것이고요. 그 이에다가 요 x 투 y c에 해당하는 것도 몇 몰에 해당하는 x가 더해져야. 이가 더해져야 되니까 일 몰이라고 하는 분자 수가 여기서 구해지게 됐던 것이었고 분자에 해당하는 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한 거예요 일 삼은 삼인데 거기다 몇 더해서 사 더해서 칠 만든 것이고. 아니면 아까 a 더하기 b가 오라고 했었잖아요 여기 일 몰이 있으니까 전체 십 일 중에서 오는 이미 얘가 가져간 거죠 나머지 얘는 육엔을 차지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일 몰이랑 이사 육 일 곱하기 육은 육 나오게끔 또 맞춰주셔도 똑같은 결론이 나오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정답을 잘 골라주셨으면 좋겠고 요 세 번째 거 요 자료를 해석하는 능력이 중요했던 문제였어요. 십 구 번은 중화 반응 양적 관계입니다. 항상 액성이 제일 중요해요 액성 산성이냐 중성이냐 염기성이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전부 다 이온화된다 라는 말이 쓰여져 있고요 문제를 읽어보면 X몰롱도짜리 NaOH 1과 염기입니다. 그 다음에 Y몰롱도짜리 H2A 얘는 2과 산이죠 2과 산이고 Z몰롱도짜리 HCL 1과 산입니다. 어쨌든 2과가 다 들어가 있네요. 전부 다 이온화된다. 가만히 들여다봅시다. 가는 일과 염기랑 이과 산만 섞었어요 왜냐면 HCL이 영이거든요 그리고 나번은 세 개 다 섞었는데 보아하니 여긴 다 똑같아 가건 나건 다건 사용한 일과 염기에 해당하는 NaOH 에이 미리리리터 똑같이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이과 산에 해당하는 H2A도 똑같은 부피만큼 사용했어요 달라진 점은 산 일과 산에 해당하는 걸 썼냐 썼는데 더 많이 썼냐 요 차이가 좀 나고 있는 중입니다. 첫 번째 자료 액성이 모두 다르대요. 그럼 산 중 염기 중에 하나란 뜻이죠 지금 더 추가된 게 뭔데 산이야 산 산이 더 추가되고 있어 여기 더 많은 거죠 그럼 첫 번째 출발이 요 뭐가 되겠습니까 염기성이지. 산 넣었네 중성 됐어 산을 더 많이 썼네 산성 됐어. 끝났어요 염기성 중성 산성입니다. 그다음 밑으로 내려가서요 가에 존재하는 모든 음이온의 양은 모든 음이온의 양은 음. 영 점 영이 몰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피 부피의 단위가 밀리리터 거든요 밀리리터 제가 이거 밀리몰로 좀 바꿀게요 천을 곱해서 이십 밀리몰 이렇게 적어 놓을 것이고 나의 존재하는 모든 양이온의 양 양. 얘는 삼십. 자 이제 액성에 따른 이온 수를 빨리빨리 떠올려 주셔야 되겠습니다. 엔에이 플러스 해당하는 거 그다음에 에이치 플러스랑 에이의 이 마이너스 에이치 플러스랑 씨엘 마이너스 이렇게 존재하고 있겠죠 오에이치 마이너스는 좀 위로 쓸게요 에이치 플러스를 아래에다 쓸 것이고. 이 안에 얼만큼 들어 있는지를 적을 거예요. 잘 보면 지금 나번부터 보는 거예요 나에 존재하는 모든 양이온의 값이 삼십인데 나번은 중성이다. 중성이면 존재할 수 있는 양이온이 누구밖에 지금 없다는 거야 에이치 플러스가 없다는 거고 양이온은 엔에이 플러스뿐. 이라는 사실 그게 삼십이면 여기에 삼십 개의 엔에이 오에이치 및 엔에이 플러스가 들어 있구나 다 똑같은 에이만큼을 썼으니까 여기는 전부다 삼십을 넣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가에 존재하는 모든 음이온의 양이 이십인데 자 가번을 봅니다 가는요 일가 염기와 이가 산의 조합입니다. 그런데 아직 염기성이에요. 자 우린 알고 있죠 이때 양이온과 음이온의 갯수의 차이는 누구 때문에 나타난다 이가 때문에 나타난다 이가의 몰수가 몇이었다는 거야 삼십 이십 십이었다는 거지 십. 그래서 요 음이온의 양 이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계산해 볼까요 혹시나 염기성인데 여기 삼십이고 십인데 이가 산이니까 이십이 되겠죠 에이의 이 마이너스 열 개에다가 남은 오에이치 마이너스 열 개 해서 이십을 채우게 된 거예요. 다 이십 썼어요 여기 십 썼어 여기 십. 이게 뭐라고요 중성이래요 에이치 플러스의 갯수랑 오에이치 마이너스의 몰수가 똑같아요 오에이치가 삼십 왜 에이치 열 개라고 하면 안 되죠 이가예요 그럼 이십이야 여기 열 개의 일가니까 열 개의 에이치 플러스가 들어 있었음으로 중성이 됐겠죠 이십에 십이면 사십에는 이십. 요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중성이 되는 것이니까 그럼 하나 남은 건 요기 칠 분의 이라고 하는 숫자를 쓰면 되겠죠 모든 음이온의 몰렁도의 합입니다 부피가 에이 더하기 사십이에요. 음이온은요 중성이죠 그럼 에이의 이 마이너스라고 하는 구경꾼과 씨엘 마이너스라고 하는 구경꾼의 합이겠죠 십 더하기 십이니까 이십입니다 이십 칠십 만들면 에이 이콜 삼십 아 에이가 삼십이구나. 에이가 여기 삼십이에요. 비 구해야 되겠죠 비에는 분모에는 전체 부피에 해당하는 구십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비가 음이온이니까 산성에서의 음이온 오에이치 마이너스 없죠 그럼 에이의 이 마이너스랑 씨엘 마이너스의 합이요 여기 삼십. 들어가게 되면 비는 삼 분의 일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문제에서 묻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면. 에이랑 비를 곱해 주시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에이랑 비를 곱하래요 에이 에이는 삼십 비는 삼 분의 일 정답은 십. 그래서 답이요 일 번에 있었습니다. 자 이 문제 어떻게 접근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일단 액성이 모두 다르다고 했어요 그런데 잘 보니까 사용한 염기랑 사용한 일과산은 뭐 다 똑같아. 달라진 점은 산을 넣었니 또 다른 산 일과산을 넣었니 넣었는데 더 조금 넣고 더 많이 넣었니 이 차이였으니까 그냥 순차적으로 염기성 중성됐네 산성으로 변했구나 세 가지로 서로서로 다르게 짝을 지어줄 수 있었던 것이고요. 각각의 액성에서 존재할 수 있는 이온의 종류를 빨리 떠오르는 것이 관건이었어요 떠올리는 것이. 나의 존재하는 모든 양이온의 양이라고 했어요 양이온의 값 나보는 중성이라고 했죠 그럼 지금 현재 존재할 수 있는 양이온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양이온의 종류는 뭐가 있냐면. 에이 엔에이 플러스 그다음에 에이치 플러스밖엔 없어요 종류가 양이온이. 근데 중성이라고 한다는 것은 구경꾼 이온만 있고 알자 이온에 해당하는 에이치 플러스라든지 오에이치 마이너스는 없는 상태니까 결국에 이 삼십 밀리몰은 다 누구 거 다 엔에이 거 엔에이 플러스. 그러니까 뭐 엔에이의 플러스건 오에이치 마이너스의 개수건 엔에 오에이치 덩어리의 개수건 다 똑같겠지만 삼십을 하나 쓰면 나머지 두 군데가 다 해결이 됐던 것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좀 막혔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가에서의 모든 음이온의 양이었는데 어차피 요걸 영 썼으니까. 많이 했던 거야 일과 염기에 이과 산 섞은 거를 생각하는 거죠. 네 염기성이야 아직 얘는 지금 염기성이라고 했으니까 오에이치가 과량으로 남아있는 상태인 거예요. 양이온과 음이온의 개수의 차이는 누구 때문에 이과의 몰수 차이 때문에 나타난다고 했었으니까 양이온은 누구밖에 엔에이 플러스밖에 없겠죠 여기도. 에이치 플러스가 없으니까 그 양이온에 해당하는 삼십과 음이온에 해당하는 이십의 차이만큼이 이과의 몰수. 혹은 요 에이치 투 에이 덩어리 수 십. 이렇게 적고 나면 또 여길 채웠더니 빨간색으로 오른쪽도 같은 양을 썼으니까 한 번에 다 해결이 되는 거지. 이제 중성을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중성은 에이치 플러스랑 오에이치 마이너스의 값이 같은 거죠 개수가 여기 오에이치 마이너스가 삼십이면 에이치 플러스도 삼십이어야 해. 중요한 건 얘는 이과니까 내가 열 개라고 썼지만 이건 이온화되기 전에 그 덩어리의 개수 쓴 거고 에이치 플러스는 이거의 두 배 이십. 더하기 십 그니까 이십 더하기 여기 뭔가가 들어가야 삼십이랑 같은 값을 갖게 되는 거지 마지막으로 초록색으로 요 에이치 씨엘에 대한 값을 적은 거예요 십 그다음에 똑같이 이십과 사십 구경꾼 이온이라든지 사용한 양은. 부피에 비례하는 만큼 존재하기 때문에 이십에 십이면 사십에 이십이라고 쓸 수 있었던 겁니다. 칠 분의 일을 준 것은 나머지 에이라든지 이런 걸 구하게끔 힌트를 주고 있는 중이었겠죠 칠 분의 이는 에이 더하기 사십이라고 하는 부피 분의 음이온 수 네 중성이니까 음이온 중에 오에이치 마이너스는 없을 테고 에이 마이너스랑 씨엘 마이너스라고 하는 구경꾼의 합이었겠지. 그래서 에이 값을 구해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다에서는 요 구십 분의 삼십 어떻게 나왔는지 기억나시나요 전체 부피가 삼십 이십 사십이어서 구십이었고요 음이온은 뭐 뭐 밖에 없어요 산성이니까 오에이치 없어요 오에이치 마이너스 없고 에이의 이 마이너스 씨엘 마이너스 해서 삼십이었던 거예요. 삼 분의 일 그래서 나중에는 뭐 곧만 하면 됐어서 정답은 1번에 있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20번 문항입니다. 화학 반응식과 양적 관계의 문제가 출제가 되어 있죠. 어떤 것이 필요한지 한번 살펴본 다음에 핵심 개념 설명을 또 추가로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네 번째 줄에 실린더 속 전체 기체의 부피의 비가 주어져 있는데요. 나 대다가 십일 대 십이다 라고 하는 숫자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b와 a의 분자량 값도 있는데 b분의 a 분자량 비율이 17분의 32라는 숫자로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일단은 저 분자량은 나중에 쓰는 것이겠죠. 그리고 숫자 쓸 때 그냥 a의 분자량 32 b의 분자량 17 넣어서 대입하면 훨씬 더 쉽게 문제 풀린다 라는 생각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온도와 압력이 일정한데 기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보가드로 법칙을 떠올려 주셔야 되겠습니다. 기체의 부피비는 기체의 분자수 몰수비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것과 지금 봤더니 화학 반응식이 주어져 있는데 조금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디요? 여기요. 얘는 뭐야? 고체예요. 기체의 부피비가 아까 11대 10이었다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이 고체는 얘는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겠죠. 이 앞에는 이 기체들에 대해서 그 값을 더해 주셔서 혹은 우리가 계산값에 넣어주셔야 된다라는 그 부분이 조금은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제 해석할게요. 가에서부터 나로 갔습니다. 나에는 아직 반응물 a, b가 둘 다 있어요. 반응이 진행되고 있는 중인가 봅니다. 답원으로 갈 건데요. 어? 여기 지금 반응물 중에 누가 안 보이죠? a가 안 보입니다. 아, 이게 지금 쭉 다 진행이 됐을 때 a는 뭐로 작용한 거예요? 한 개의 반응물로서 0이 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b는 얼만큼이 반응해서 이만큼이 남아있는 상황이겠죠. 자, 중요한 건 c였습니다. c가 얼만큼 생겼대요? 2n몰만큼 생겼대요. 자, 우리 개수를 좀 보도록 할게요. 개수가 1대 2대 2대 3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c 기체가 2n몰만큼 생겼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이 반응을 통해 개수대로 진행이 한 번 된 상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a는 얼만큼? 2n의 절반에 해당하는 n만큼이 다 반응에 참여한 상태겠죠. a가 처음에 얼만큼 있었다라는 이야기니? n몰에 있었다라는 이야기야. 자, 여기다 써볼까요? 마이너스 1, n은 빼고 써볼게요. 마이너스 2, 플러스 2, 플러스 3. 이 반응이 진행이 됐다라는 뜻. 그럼 b는 2n이 반응해서 3n이 된 것일 테니까 원래는 얼마가 있었다? 5n이 있었구나. 처음 시작 여기가 6n의 전체 분자의 몰수. a와 b의 기체의 몰수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3n이랑 2n 더하면 5n이고요. 아까 기체의 부피비가 11대 10이라는 뜻은 기체의 분자수비가 11대 10이라는 뜻이니까 10에 해당하는 게 5n이면 여기는 5.5n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우리 많이 했던 겁니다. 혼합기체 유형에서의 전체 기체의 몰수의 변화 및 부피의 변화는 모에 비례한다? delta v 또는 delta n 값은 반응한 양, 생선된 양에 비례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0.5가 그 다음에 여기 전체로 보면 1만큼이 감소가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나번은 가번에서 나로 갈 때는 전체, 계수대로 반응한 것에 딱 절반만큼만 반응에 참여하는 그 과정이었겠죠. a가 절반만 반응합니다. n에서 절반 반응하며 이 2x그램이 차지하는 몰수는 0.5n몰이 될 테고요. b도 2n이 아니고 n만 반응에 참여할 거니까 4n이 남게 되겠죠. c는 2n 중에 반만 지금 반응에 참여해서 만들어졌을 테니까 n몰만큼 생겼을 것이고요. 여기까지가 기체니까 좀 이렇게 잘라볼게요. 0.5 더하기 4 더하기 1 5.5n 이렇게 결정이 나게 됩니다. d가 3x그램에 해당되는 만큼은 이거의 절반만큼 생성이 됐으므로 1.5n몰 이렇게 위치를 시켜주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것은 우리는 최종적으로 이걸 알아야 돼요. xw에다가 x 곱하기 a분의 c x 곱하기 a의 분자량분의 c의 분자량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였거든요. a의 분자량이랑 b의 분자량에 대한 값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제 개수도 다 알아요. 반응 질량비를 통해서 질량보존의 법칙으로 c의 분자량 값을 구해내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a의 분자량은 진짜 32라고 할게요. 32의 개수 1이니까 그냥 32 그랜만큼이 반응에 참여한다 라고 쓸 수가 있을 것이고 b의 분자량은 17로 할게요. 17 곱하기 2 34 얘가 2몰만큼의 c를 만들겠죠. c의 분자량을 그냥 large c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d에 대한 걸 어디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었냐면 여기 보세요. 0.5n에 해당하는 질량 a 질량이 2x다. 그죠? d는 1.5n에 해당하는 게 3x면 똑같이 0.5n 개수를 똑같이 맞추면 분자량의 b를 구할 수 있는 거죠. 0.5n은 x만큼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럼 분자량의 b가 2대 1이네. 근데 우리 a의 분자량 몇으로 두기로 했어요? 32로 두기로 했죠? 그럼 d의 분자량은 16이 되면서 앞에 개수 3 몰수 3 3 곱하기 16 하면 여기가 48이 되겠죠. 이 c에 대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 c가 몇입니까? 18이니까 따라서 c는 9가 나온다. 여기 이 부분이 해결된 거예요. 32분의 9라고 하는 비율을 갖게 됩니다. 라는 이야기. 자 이제 질량 보존의 법칙 혹은 맨 먼저 존재했던 a n몰에 대한 질량 b o n몰에 대한 질량 더해서 w와 관련된 식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 0.5n몰에 해당하는 질량이 2x입니다. 그렇다면 n몰에 해당하는 질량은 4x겠죠. 그죠? 그 다음에 a와 b의 분자량의 b를 활용해도 되고 반응 질량 b를 통해 거꾸로 돌아와도 되는데요. 얘네들 분자량의 b가 32랑 17이니까 b는 n몰에 해당하는 거 기준으로 잠깐만 쓸게요. 똑같이 n몰에 해당하는 것의 질량은 4x분의 32분의 17이겠죠. 제가 이 쓴 값은요. n몰 기준입니다. 이거 지워지면 8분의 17x인데 처음에 얼만큼 있었다고요? 5n몰 있었다고요. 여기다가 5를 곱해 주셔야 되겠죠. 얘를 곱하면 이게 몇이냐? 8분의 85x가 나오게 됩니다. 밑으로 와서 계산할게요. 4x 더하기 8분의 85x가 이게 지금 w그램이라고 해요. 통분을 좀 해볼까요? 8 32를 더하게 되면 8분의 117x가 w가 되고요. 따라서 x값은 117분의 8 w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가 117분의 8 w래요. 117분의 8 w 그럼 약분이 되겠네요. 여기 32 4 그 다음에 여긴 1이 되고요. 여기 1 그리고 13으로 지을 수가 있어서 정답을 찾아보시면 52분의 1 w라고 하는 몇 번이었냐? 3번의 정답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한 번 설명 마무리하고요. 오늘 이 시간 해설을 끝내도록 할 건데요. 많이 봤던 유형입니다. 우리 혼합기체 유형에서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지 생각을 해주시면 됐었고요. 이 델타 값의 차이 뭘 나타낸다? 델타 v 또는 델타에는 반응한 양과 생성된 양에 비례한다. 맨 마지막 조건에서 a 기체가 지금 없어졌죠? 그래서 아 개수대로 지금 한 번 싹 반응이 진행되고 있었구나. 가운데는 절반만큼만 반응한 지점이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 확인할 수 있었고 맨 처음에 짚어붙던 부분이지만 여기 고체는 항상 신경 쓰면 안 돼요. 우리 전체 부피를 따질 때는 기체에 대해서만 해야 됐었으니까 나머지는 반응식 제가 뭐 따로 쓰지는 않고 필요한 것들만 빨간색으로 숫자를 쓰면서 계속 비교를 했었는데요. 분자량 구할 때는 우린 비율을 알면 돼요. 괜히 분수를 계속 가지고 가진 말고요. 간단한 이 32 그 다음에 b는 17 이라고 하는 숫자를 대입해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의 숫자로 바꿔서 계산을 하시며 계산 실수를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네 번째 페이지까지 끝났습니다. 역시나 중요한 문제들이 네 번째 페이지에 많이 몰려 있었는데요. 아까 물의 자동이요나 pH 문항 기존에 봤던 거랑 핵심 개념은 똑같지만 제시된 그래프가 조금 생소했었죠. 이렇게 조금 생소한 자료가 나왔을 때도 당황하지 말고 내가 이 단원에서 문제를 풀 때 어떠한 것들을 적용했는지를 그대로 떠올려서 문제를 풀어보는 그 시험지에 좀 적어본다면 여러분들 충분히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굉장히 잘 보이게 될 겁니다. 긴장한 상태에서 정말 시험 치느라 너무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6월 모의평가 결과 하나하나에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겠고요. 오늘의 해설과 여러분들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똑똑한 전략을 세워 열심히 공부해 나가 여러분들의 목표를 다 이루시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른 강의에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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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